이번 시간은 22년 제1회 에너지관리기사 기출문제풀이 들어가는데요. 3과목, 계측방법이 되겠습니다. 1번, 41번이죠. 41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가스 분석법 중에서 흡수식인 것은 간단히 묻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오르자트법, 이것이 화학적 분석법으로 해서 흡수식이죠. 용액 흡수제를 사용하는 흡수식 가스 분석 방법이고요. 나머지 밀도법, 자기법, 음향법은 다 물리적 가스 분석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것 찾으시면 되는 문제고요. 다음 42번 보시겠습니다. 상온 1기압에서 공기 유속을 피토관으로 측정할 때 동압이 얼마냐면 100mAq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속은 몇 미터 퍼셋일까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공기밀도 1.3kg 퍼 세제곱미터다. 공기 유속, V는 공식에 집어넣어서 풀면 되는 건데요. 이지 델타피, 간바로 나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2 곱하기 9.8 곱하기 100 이렇게 되고 감마가 1.3이라고 했죠. 1.3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된다 하면 약 38.8 미터 퍼셋이 된다. 세 번째 거 찾으시면 되는 문제다. 이런 것입니다. 자, 다음에 43번 보시겠습니다. 유량 측정에 쓰이는 탭 방식이 아닌 것을 묻고 있는데요. 자, 보면은 배나 탭, 코너 탭, 압력 탭이라는 것은 없어요. 3번이 정답이고요. 그리고 4번 플렌지 탭, 이렇게 배나, 코너, 플렌지 이렇게 세 가지. 이것은 탭 방식이고 압력 탭은 이런 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나 탭, 배나 탭은 이렇게 스펠링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 배나 탭은 유입, 배관 안치름, 유입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유출은 어떻게 했냐.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유입은 배관 안치름만큼의 거리. 그러니까 거리가 어떻게 됐냐. 배관 안치름, 내경. 안치름만큼의 그 거리. 그리고 유출은 이건 가장 낮은 압력. 낮은 압력. 이 걸리는 부분의 거리. 이것은 얼마. 0.2에서 0.8D 정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탭을 하고요. 자, 다음은 코너 탭. 코너는 말 그대로 코너예요. 스펠링이 코너 탭. 이것은 교칙키고 직전, 직후. 여기다가 이제 설치한다. 교칙키고 직전, 직후에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플렌지 탭. 플렌지 탭은 플렌지 탭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교칙키고 25.4. 이거 1인치잖아요. 25.4mm. 교칙키고 기구 25.4 전후. 전후 거리로 해가지고 75mm 이하의 판에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이 플렌지 탭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44번 보겠습니다. 보일러의 자동 제어에서 자동 제어의 명칭하고 제어량을 연결해 놨는데요. 잘못된 게 하나 있다. 이거예요. 1번 자동 연소 제어 장치. 이것은 제어량이 뭐냐 하면 증기 압력이죠. 두 번째 거 보시면 자동 급수 제어 장치. 이것은 보일러 수위. 그러니까 자동 연소 제어 장치는 증기 압력을 제어하고 자동 급수 제어 장치는 보일러 수위를 제어한다.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 과열 증기 온도 제어 장치는 과열 증기 온도. 증기 온도죠. 증기 온도를 제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증기 온도가 제어량이고요. 네 번째 거를 보시면 캐스테이 기드 제어 장치 해놓고 논의 압력이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논의 압력은요. 그래서 자동 연소 제어 장치에서 제어로 해요. 그래서 4번이 이제 틀린 건데 자동 연소 제어 장치에서 하는 제어량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논의 압력하고요. 논의 압력. 4번에 등장한 논의 압력하고 그 다음에 증기 압력. 압력을 제어하는데 증기 압력과 논의 압력을 제어한다. 그리고 이제 제어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작량. 그럼 뭘 조작하느냐라고 하면 증기 압력. 여기서는 공기량하고 연료량을 조작한다 이거죠. 공기량과 연료량. 그리고 논의 압력을 제어하는 것은 연소 가스량. 연소 가스량을 이렇게 조작한다 이거입니다. 4번에 여기 틀린 거라서 정답이고요. 이 캐스케이드 제어 장치는 1차 1차 캐스케이드 1차 2차 이렇게 나눠 있잖아요. 그래서 1차 제어 장치로 제어량을 제어 제어량을 측정하고 2차 장치로 제어량을 조절합니다. 제어량 얼마지? 그래서 측정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조절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2단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캐스케이드 제어 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4번 찾으시면 된다. 이런 문제입니다. 2차 장치 1차장 1차 장치로 5 שנ정도 2차 장치로 visions 3차장 3차장 네esa 2차 장치 3차 장치 3차장 6 스케치를 감사합니다.